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 흔히 실방 이라고 하죠 이 실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들어가시구요 여기서 이렇게 실방이 떠 있죠 들어가서 어떻게 실방에 참여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방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보는게 파란 채팅창이 보이시죠 여기는 채널 주인장이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구요 이거는 채널 주인장이 고정시켜 놓은 거에요 모든 분들에게 꼭 보시라고 고정시켜 놓은 그런 기능이구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은 좋아요 누를 때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좋아요 누를 만한 공간이 없죠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x표 보이시죠 x표를 눌러주세요 어 그럼 채팅창이 없어지고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92로 표시되면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면 이제 좋아요를 누른 거에요 그럼 다시 이제 채팅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실시간 채팅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 주실 것은 여기 보시면 실시간 채팅 밑에 주요 채팅이라고 있죠 현재 이 채팅창의 글들은 일부 스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글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에요 어 이거는 진짜 스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타가 난 것도 스팸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시간 채팅으로 전체 채팅으로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x표 옆에 줄 3개 여기 보이시죠 줄 3개 클릭을 하시고요 보면은 주요 채팅과 실시간 채팅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를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달러 표시 보이시죠 이 달러 표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주인한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슈퍼 스티커와 슈퍼챗 멤버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슈퍼 스티커는 글을 쓸 수가 없고 어떤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을 후원금과 함께 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슈퍼챗이 보이시죠 이 슈퍼챗은 후원금과 함께 여기다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어떤 글이든 쓰실 수가 있고 이 글을 써서 아 물론 욕설이나 이런건 안됩니다 여기다 글을 써서 후원금과 함께 채널 주인장한테 보낼 수 있는 기능이구요 멤버십 이 멤버십은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구독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구독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 멤버십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요 이 멤버십에 가입될 수 있는 금액은 채널 주인장이 임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을 멤버십 한번 눌러 볼까요 이분은 지금 하나만 설정을 해놨죠 2,990원짜리 월 이게 뭐 천원이 될 수도 있고 이분처럼 이렇게 2,990원 해놔도 되고 3,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이거는 채널 주인장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x표를 누르면 다시 뒤로 가기가 되죠 그럼 또 채팅창이 없어졌죠 그럼 다시 실시간 채팅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럼 또 다시 이렇게 채팅 글이 뜨는데 여기 위에 보면 또 주요 채팅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또 여기 줄 3개를 눌러서 실시간 채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글을 어떻게 쓰느냐 밑에 보면 운회로 채팅하기가 나오죠 지금 제 닉네임이 운회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글을 쓸 수 있는 채팅창이 나오죠 저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인사를 하도록 해 볼게요 글을 썼더니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달러 표시가 없어지고 화살표가 나왔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글을 안 쓸 때는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러 표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글을 썼으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글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실방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실방은 알람이 뜨면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알람을 받지를 못하셨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상 그때 참석을 못해서 좀 늦게 들어오신다거나 그럴 때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실시간이라고 떠 있죠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떠 있으면은 지금 실시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기 안 떠 있고 시간이 나타나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미 실시간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을 때만 현재 실시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